한옥 키는 낮지만 그 안에 사계절의 바람과 볕을 그대로 품어내는 한옥 한옥을 보면 발길이 그냥 스쳐지지 않고 한 번이라도 눈길이 더 가고 마음이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풍경은 충남 공주시 한옥마을에서 노래를 엮어 쉼표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? 혹시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? 나에게만 너무너무 잘해주어요 속마음 모르겠어요 참답으로 하는 사랑 싫어 싫어요 내 마음 훔쳐보지 말아요 여자의 눈물은 바다보다 더 기쁜 줄 모르잖아요 하늘이 감동하도록 진실로 와주세요 이 사람 아시나요 내 마음 훔쳐보지 말아요 내 마음 훔쳐보지 말아요 내 마음 훔쳐보지 말아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?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? 혹시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? 나에게만 너무너무 잘해주어요 속마음 모르겠어요 장난으로 하늘 사랑 싫어 싫어요 내 마음 훔쳐보지 말아요 여자의 눈물은 바다보다 더 기쁜 줄 모르잖아요 하늘이 감동하도록 진실로 와주세요 하늘이 감동하도록 진실로 와주세요 이 사람 아시나요 이 사람 아시나요 장난으로 하늘 사랑 싫어 싫어요 내 마음 훔쳐보지 말아요 여자의 눈물은 바다보다 더 기쁜 줄 모르잖아요 여자의 눈물은 바다보다 더 기쁜 줄 모르잖아요 하늘이 감동하도록 진실로 와주세요 하늘이 감동하도록 진실로 와주세요 이 사람 아시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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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